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엔터 누구야? 지금 이게 가장 좋은거고 어? 아 저거 지금 내가 차고 있는거지 늪지펜던트 공격 방어 공격은 올라가고 방어는 살짝 떨어지네 이거를 계속 내가 지금 살려고 공격 됐어 공격 올라갔다 이제 좀 팔아야될거 같은데 어이씨 깜짝이야 적들인줄 알았네 그 사람은 공격이 되기 때문에 공격이 되기 때문에 어허 음... 알아서 음... 피해를 만나자 여기 보물상자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야 이게 아닌데? 야 위로 올라가 아 이게 아닌데? 야 위로 위로 아 여기 어딘가에 보물상자가 있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물상자가 어디있는데? 아 그게 아 아 왜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못 가는 것 같아 어이구! 어허우씨 야 뭐야 그러고 보니까 퀘스트 된 데가 두 개 있잖아 어허우씨 일단 여기부터 만나봐야 되나 어이 엑스 아허우씨 그래그래 뭔가 있겠지 오오! 뭐야 임..인비저블 안 보이는 병사냐 음.. 어 뭐야 안보여 어우씨 오오! 어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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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공격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 지금 확실히 세졌다 흠 흠 흠 흠 잠깐만 이거 뭐야 밑에 두 개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이쪽으로 왔어야 된대 오오오!!! 아유 찌 역시나 그냥 떨어지면 죽는구만 이 쪽부터 가볼까 틀새는 와우 자 잠깐만 이건 뭐하는거지? 이제 가면은 아 일단 갈대같아 나갈게 초원님 어서오세요 나 끝때까지 가 불로? 됐다 자 하나 고쳤구요 여기서 이렇게 빨리 가는거구나 빨리 가는 길이네 잠시만요 여기가 좁았구요 아까 여기서 죽었지? 어어 저기 그 보물상자는 어디있는거야? 있을만한 데가 없는데? 어어 휴 와 아이으 아이으 씨 이야 아슬아슬하게 이야 씨 아아 에너지에만 날리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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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돌아가자 여기 어딘가에 지금 게 있단 말이야 뭐 어디로 가야지 있는거지 근데 어 어 여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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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 설마 아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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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봐야 돼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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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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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여기 있지 말하기 전에 세이브 포인트 하나 찍고 빨리 굉장히 멀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진이 펌프트와 재네레터가 다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의 도움이 될 것 같다. 감사합니다, 다스트. 저는 믿음은... 사회자들이 겨울에 쌓여있다. 감사합니다, 엘더. 무슨 일일이 될 것 같다, 센 미트라리. 거의 엔딩 부분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아유야야야. 잘못 떨어졌어. 잘못 떨어졌어. 잘못 떨어졌어. 세일 포인트. 그렇지. 네 팔꺼 뭔지 모르겠지만 인식뿐 이거 뭐야? 방어력 4배 자 세이브하고 음.. 이거를 부셔야 되는데 뭐 밑에 뭐 있겠죠? 오! 상자가 두 개나? 자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도 굉장히 많이 좋네 오오! 쟤 하난 함정이었어 쟤 뭐야? 아 여기서 끝내잖아 더 이상 못 가네 밑으로 내려가 으음 에 또 여기 지금 못 가고 워워워워 자 세이브 포인트 여기 세이브 포인트가 있다는 건 많이 죽는단 소리야 어 뭔가 저거 능력 같은데? 어 부스트 점프 길 위에 타고 있을 때 A를 누르면 대점프가 가능합니다 길 위에 타고 있을 때 아하 어하 좋은데? 으음 잠깐만 그럼 보물상자 여기 있진 않네 어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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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hib 뭐 바로 옆이니까 상관없긴 하네 어?! 왜 여기서부터지? 엥 엥 여기서 부터였나 원래? 엥 아 이거 아니야 여기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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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조심하자 아 이거 뭐야 어 여기 여기가 아이고 어어어! 아 나 진짜 아 오 아 아 아 아 도와 minority 세븐하고요 오오오옿 여기 왔던 데자나 여기 말고 저 반대편에 뭐가 있을 것 같애 이점에 그치? 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 replicate 칠칼칠칠칠CS 응? 너 누구냐? 수ј 와우 와우 와우와우와우 오오 누군가 있구나 아이고 좋아 저기 이쪽으로 가는 길이 아마 상자가 아 X X X X 1 음 좀 없어 오 오 오 좋아 어 상자가 또 있노 깜짝이야 아이씨 어 뭐야 여기 반대편으로 넘어간건가 아이고 그러네 아이고 아이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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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꽝 됐다 네 저기 상자가 있었는데 그거 못먹었네 항상 밝은데요 저 저장하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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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 어이구 어렵다 가로 아이고 왜 이래 어허허 어허허 어 어허허 자아 어허허허 어허허uch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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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호치 경호치 별로 안좋은거같아 오호 오호 야야야야야 용애빠지서 죽냐 설마 거기서부터..아 아.. 야 다 모여 모여라 삼총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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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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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자 오 뭐야 뭐야 저 저 저 저 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하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한대 맞았는데 씨 에너지 꽉 차있던게 한대 맞았는데 몰래 겨우 한대만 잡았을 뿐인데 어허 어허 오오 어허 어 무슨 갑옷이야 야 방어로 더 올려주네 이건 아 근데 재료가 굉장히 없구나 음 어쩔 수 없지 우와 이거 뭐야 어 장난 아닌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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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개 와 공격 아 방어가 겁나게 올라가 장난아니게 올라간다 와 방어가 엄청 올라갔어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나와라 오염과 파괴반지 야 이것도 장난이 걸러주는데 왜이래 하지만 재료가 만만치가 않네 일단 얼마나 했나 볼까 이것도 충분하고 이것도 충분하네 어우 다 사서 4456개 5개 9개 9개 흠 휘진 능력을 엄청 늘려주면 돼 5개 5개 장난이야 으어어어 휘짓 휘짓 능력이 대박 올라가니까 어 데미지가 장난 아니다 야호 어어 저기 뭔가 또 있네 자 두칸밖에 안 나왔네 방어 공격요 방어로 다이 방어 공격요 방어 공격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게 마지막인거 같죠? 뭔블러드 캠프 아아 재정비하고 상점도 있을텐데 이 휘진 능력이 엄청 올라갔어 우와 그냥 몇바퀴 도니까 그냥 죽는데? 우와 에너지 다는거 봐 아이오오 우와 휘진 능력이 장난아니게 올라왔어 와 휘지지 삼천 삼천 아이고 아이고 내 배로 장어 음 이게 몇개나 있냐? 여덟개밖에 없네 이거는 충분하고 이것도 이것도 또.. 충분하고 저것만.. 그 군번줄인가 뭔가 그것만 좀 더 많으면 될 것 같은데? 어! 상점이다 뭐.. 안판거 있니? 이 판 내꺼 없지? 아 내꺼 내꺼좀 팔자 자아 됐고 아 골드가...별로 없네? 오오오! 저거 어떻게 먹지? 아 이쪽으로 가는게 되겠구나 오오오오!!! 잠깐만 여기도 여기.. 이쪽으로 상자가 있을줄 알았어 햄버거 굿 굿 굿 굿 굿 굿 대면 안고 봐라 성자의 펜더트? 필요 없네 오오와안 야 전기가 최고야 전기 짱 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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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 왁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오 잠깐잠깐잠깐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아 왜 이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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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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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 여기 위에 뭐.. 이케 있나? 또 이렇게 저기 폭탄이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어.... 노~~ 야야야야... 이분 조심... 아 세이브 포인트 뭐올줄 알았다... 뭔가 있을줄 알았어... 오오 잠깐잠깐잠깐잠깐 야야야야 아 저기 나오는구나 제발제발 오케이오케이오케이 다시 다시 빨리 빨리 여기서 앞을 좀 잘 보고 갔어야 되는데 빨리 와 오오오 레벨어? 오 레벨어 막 미친듯이 하네 천이 넘었어 오오오 폐피해가지고 다행히 안 맞았다 오오오 오오 휴 어이구 어이구 좋아 이게 거의 끝판인거 같은데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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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걸 잊고 싶은데 어 15개 12개밖에 안되네 세일 포인트 로봇을 타고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잊은 것 같다 너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나? 내가 이름을 기억하지? 잊은 것이 기억하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당신의 대신을 구원했을 때 네, 당신이 그리워지 얘는 근데 왜 어...그림을 뭔가 악독하게 그린게 아니라 뭔가 불쌍하게 그려놨어 왕인데 캐시아스 다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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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 진 진 지 지 As is Cassius, their souls now live within me, constantly reliving that fateful day, forever in battle, forever at odds. But as long as I live, I still have a choice. Then what are you? I am Justice Incarnate, brought to this world by forces beyond your comprehension. A cleansing storm to sweep across the land and purge it of your foul presence. I am Dust, and your campaign ends here, now. Throw down your weapons and surrender, or you will face an enemy unlike any this world has ever seen. Cassius, please, don't do this. You know you cannot win. Let's end th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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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지… 100% is not done? 흠 오호 되게 약한데? 어? 왜 이렇게 약하지, 얘가? 어? 어? 그래 한방에 이렇게 쉽게 죽을리가 없지 어? 아이고 다른거 어? 어? 휘지 휘지때문에 내 공격력이지 휘지지 내 공격력이지 내 거무로는 거의 맞추진 못한다 데미지가 별로 안들어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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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 이거 야 몇번을 죽여야돼 어 아 이게 이건 안되네 아 여기 어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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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야야 화상 아 잠시 무적되는거나 그런거 없나 야 이거 참 뭐 어떡하라고 아이째 아아 잘 싸우다가 이걸로는 어림도 없는데 아 나이째 아 나이째 잠시만요 아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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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째